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종용접에 있어서 사용 용접 재료 선정 및 일관리의 기본을 고찰해서 계속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후열처리 온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보시면 4.2.2 PWHT 온도 포스트 웰딩 히트 트리트먼트 포스트 웰딩이니까 후열이죠. 용접 부의 열처리 온도입니다. PWHT의 목적은 용접부의 조직 안정화 용접의 잔류 영역 및 확산성 수소가 있을 경우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종용접의 경우 이외의 조합에 의해 PWHT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와 오히려 PWHT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탄소관과 저압관관과 이종용접에 있어서 PWHT 온도의 선정은 어렵다. 예를 들면 탄소관과 각종 크롬머리관과의 조합에 있어서 PWHT 온도에 관하여 GSG-3700-2009 용접 후열처리 방법에서의 추천 온도는 표상과 같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한 PWHT의 최저 유지 시간은 두께의 이에 다르기 때문에 상세는 GSG-3700을 참조하길 바란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레이드가 높은 강제의 낮은 온도 조건을 선정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레이드가 높은 강제, 학급이 많이 들어간 강제의 낮은 온도 조건을 선정하고 단 PWHT에 있어서 5.2.4에서 호수를 하는 것과 같이 탄소는 탄소 함량이 높은 쪽으로부터 낮은 쪽으로 그러니까 탄소가 이동합니다. 확산이죠. 온도가 높을 경우에 탄소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함량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건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탄소량을 평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또 크롬은 탄소의 진야량이 높기 때문에 크롬양이 높은 측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 탈탄층과 침탄층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이용한다. 크롬과 탄소는 진야량이 좋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탄소가 크롬이 많은 쪽으로 움직입니다. 탄소가 아닌 크롬이 없잖아요. 학근강에 크롬이 있으면 탄소가 아닌 탄소가 크롬는 저학근강 쪽으로 이동하니까 탈탄층도 생기고 침탄층도 생기고 이동한 곳은 탈탄이고 이동 간 곳은 침탄이 되니까 이런 가능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의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탄소광대 각종 크롬 머리강 이종경적 시궁시의 추천 후회치료 온도 해서 나와있네요. 탄소광대 2.25크롬 구목에서 9크롬까지는 675도 크거나 같음이죠. 그 다음에 탄소광대 1.25크롬은 650도 탄소광대 모리만 들어가 있고 0.5크롬 들어가 있고 0.5크롬 모리도 595도 탄소광 자체는 595도 이렇게 그거랑 같으면 되어있죠. 이렇게 해서 강 이종했을 때의 온도를 여기는 주로 675도고요. 650도고 595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세한 시간 오는 것은 자세한 규격을 보고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